한국 ESG학회 11번째 학술회 국가정원과 ESG 주제로 7월 11일 순천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2일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리아 바터와 이만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이 서려있고 스토리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도시를 정원 순천박람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2, 제3, 10번, 20번 세 자릿수까지 늘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에도 북한에도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길러서 정말 외화도 벌어들이고 국익도 높이고 세계를 알리는 ESG에 관련된 이 테마에서 이런 정원이 확산돼서 원래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바터와 이만희 올림 아멘